하아... 왜? 넘겨보고... 뭐 우리는 추진 안하고 그냥 뭐 그냥 문 열어서 그냥 두시려고 근데 웃긴 건가 아까... 어? 됐다! 숨 빠졌어... 우리... 우리... 우리 문 좀 열어주세요 나요! 저 지금 화내요! 잘못했어요! 예... 달출... 방달 좀 못하셨어요 아... 아... 괴짖 Abend 키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되나? 워! 이 야유! 와아아아아아아 역시! 와... 진짜 사랑해! laden nos 뗏男 으에에에이 좋아요 1등 1등! 아 진짜 너무 무서워 그래도 우리 2등이야! 아직 3등 안 나왔네 너무 늦었나봐 3등이야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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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무것도 못해! 우리 못 나가 차라리 물폭탄을 그냥 쏴 물감을 쏴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팀이 좀 걸려서 일단 오늘 진행할게요 얘네는 언제 오는거야? 저희가 문 열어드렸고 정확히 저 두 분은 딱 하나 푸셨어요 아 진짜? 딱 하나 푸셨어요 자 상품부터 인하겠습니다 들어올게요 상품 자 1등은 우정 금반지 2등은 한돈 3등은 비타민 세트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송지왕세찬씨가 탑산 안했는데 어차피 스니꺼는 아니실 것 같아서 아 집에 갈 수 있죠 아 형님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찍었어? 우리 코인 내에서 힐트 얻어서 하나 풀고 무슨 인형 있는 거 가서 인형 대고 막 인형의 얘기야 인형에 막 누우면 문이 열리는 안에 막 이러고 있고 하루종일 후회시로 이러고 있고 아무것도 한다 아무것도 보셨습니까? 아 끝났습니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